활동가 안녕 안녕하세요 댓글이 이거 안 뜨는 due인 거? 어 됐다 응? 오! 소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안녕 굿데이 헬로이 How are you? I'm good 헐 안녕하세요 안녕 헐 루미너스 Hi 안녕하세요 I miss you too 저희가 제가 춤 레슨 가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네 맞아 winter party is coming soon Are you ready? I'm excited to watch 네 I'm so nervous 네 오늘 뭐 했냐고? 안 알려주지 못 알려주지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추 제육볶음 제육볶음 드세요 잘 지내시나요 수일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헐 헐 윈터파티 전에 염색하냐구요? 모르겠죠? 이게 또 새로운 컨셉일지 해우 헐 헐 나의 끊기죠 근데 이거 오늘 끊기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제 데이터를 다 썼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스팟 데이터가 따로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 으 으 으 으 으 Do you will come to France? Yes. We will go maybe next year april? 으 으 으 으 아하 하스팟 주세요 저녁 다 드셨나요? 저녁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댓글이 멈췄다. 이걸로 봐야겠다. 퇴근도 못했다고요? 무슨 일? 저녁 먹어야죠. 빨리 퇴근하고 엄청 끊긴다고? 나도 이거 끊기고 싶지 않아. 나도 끊기고 싶지 않다고. 잠깐 확인 하나만 해도 돼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 너무 끊기네. 짱만이 끊기네. 어떡해. 어떡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구세요? 깜짝아. 잠깐만요. 아 이거? 네. 잠시만요. 우빈이가 핫스팟 가져왔어요. 이거를 이름이 뭐냐? 이름이 잘못되면 사진을 찍으세요. writing 잠시만요. 잠시만요. 촬영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된 것 같아요! 아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됐다! 됐다! 맞죠? 식은땀 줄줄 정수리에 땀났어 아이폰 14 프로 별거 없다뇨 이거는 제 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회사 폰이에요 중국어 한마디 해주세요 니허 예스! 다행이다 그니까 회사 폰이 잘못했네 와이파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봐요 아유 정말 언제 고칩니까? 밥 먹었니? 네 밥 먹었어요 점심 저녁 점점 먹었어요 점점을 먹었어요 점점으로 그것은 먹었어요 그 제육볶음 What's your favorite song? lately I love to hear 소자 9시 채? 안 돼요 오늘은 안 돼 안녕 헐 하이딜러가 안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가고 싶다 오빠 저녁 먹었잖아 나 저녁 안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보드컬을 마셨냐고요? 아니요 윈터 파티 빨리 하고 싶다 윈터 파티 언제예요? 지금 금발인가요? 금발인 거 같죠? 네 금발이에요 윈터 파티 다들 오시나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 눈치 22일 다음은 27일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웃음 갑자기 23일이야 못 오신다고요? 왜요? 루윈파 지금 빠지는 거임? 2일 2일 3일 2일 3일 3일 어 2일 3일 3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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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4일 5일 4일 5일 4일 4일 5일 아이라를 진짜 못 읽어요 원인몰 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마리오네트? 업사이드 다운도 한다고요? 어디서 들었어요? 정보 출처가 의심됩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요? 아르바이트 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뇌피셜? 아 뇌피셜 되게 진하네 Can you wink? Yes, of course Can you say something in French? Can you say something in French? MBTI INFJ 뇌피셜이 진짜 짱이다, 루민이 지금까지 앨범 모든 노래 하라고요? 끝나면 막 토하는 거 아니에요? 보내줘는 뇌피셜이니 몇 곡이죠? 우리 다 하면 한 20곡 넘을 것 같다 빱빱빠빠 아 스포 해야 될까요? 뭐 있지? 루미나스 윈터 파티에 루미나스 윈터 파티에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저희 노래 좀 보고 올게요. 저희 생리스트 좀 보고 올게요. 저희가 마리오네트 레전드 그리고 트러블 이 셋 중에 한 개를 해요. 셋 중에 하나는 합니다. 레전드 트러블 마리오네트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보고싶다면 오시는 걸요. 다 아니냐고. 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티브니가 올린 글에 트러블 가사도 있었다고? 티브니가 약간 잘하네. 이렇게. 미니때머 오늘 왜 이렇게 브이옴가 웃기지? 댓글 댓글 요즘 근데 진짜 요즘 영계국어예요 한국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아 근데 진짜 영어 코멘트나 보면은 해주고 싶거든요 중국어 할 수 있냐고 보면은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언어는 자신감인데 자신감 떨어져 버렸어 검은색 메뉴표가 있는 건 없습니다 I finished school Yeah Congratulations 눈사람 만들기 좋아해요? 네 눈사람 만드는 거 좋아해요 저거는 항상 있었어요 이거를 이쪽 저 가구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앞쪽에 있었는데 제가 뒤로 다시 뺐어요 You look pretty thank you 자꾸 끊긴다고? I have to do homework But Su Su is more important Yes, right Yes, right I swear you're so good at that Rapping, dancing, and singing Thank you 칭찬은 칭찬은 칭찬을 하면은 칭찬은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머리 괜찮다고? 감사합니다 네 뽀글머리 자주 했는데 오늘 좀 다른가봐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네 당신의 중고가 이름은 뭐하십니까? 워쟤 마쥬이 오빠는 기꾸명이었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웃긴 댓글이 많지? 두 개요 비타민 드세요? 안 먹어요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아 몰라요 맞나? 모르겠다 아 댓글이 자꾸 정신 나는데 웃기지? 아니 하하하 블론 헬스 유 땡큐 소마치 오빠 한국어는 할 줄 알죠? 할 줄 알죠? 사람을 뭘로 봐? 브이앱 낯가리는 거 같다고? 낯가리는 건 아닌데 오늘 그냥 웃기네 오늘 재밌는 룰민이가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룰민에스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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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초면인 것 같다고요? 안녕하세요 저 새로 들어온 다섯 번째 멤버 수삼입니다 여름 아니면 여름에스에 왔어요 오늘은 여름이나 여름에스에 왔어요 여름에스에 왔어요 수일에서 룰민아스의 이름 수일에서 룰민아스의 이름 나 수삼인데 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시작하고 있어요. 맞아요. 배우 날 수에요. 어스랄리에 너무 바빠서. I don't like summer. 왜? 여름 너무 좋아 너가 내 최고의 친구가 될까요? BFF 최고의 친구가 될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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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빈 안녕? 네,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추워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숙제 고민이 있었나요? 숙제 고민? 제가 항상 숙제를 안 하고 놀아가지고 누나가 엄청 저를 싫어했어요. 엄마가 숙제를 딱 내주고 나가면 누나는 엄청 열심히 하고 저는 뭐 안 한다고 죽기야 하겠어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나 엄청 싫어했어요. 숙제를 잘 하지 않았답니다. 맨날 수업시간 전에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엄마가 시킨 숙제 같은 거. 엄마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엄마가 체크를 하고 이거 이거 다 숙제해놔 하는데 안 해가지고 이거 숙제는 숙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아니,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숙제하면서 인생을 못 즐기면 안 돼요. 숙제를 한다고 팔이 너무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 정우빈은 그냥 아무거나 적어놨다고 군문할 때 난 군문 맨날 잃어버렸는데 군문을 맨날 잃어버렸는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에도 MBTI 있었는데 그때 이 어쩌고 피가 나왔던 거 같아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좋아해 좋아해 하지만 아니 그치 어렸을 땐 사회생활 안 하니까 어렸을 땐 진짜 말 안 들었는데 중국어로 말할 수 있나요? 중국어로 말할 수 있나요? 중국어로 말할 수 있나요? 야 옷도 왕 찔러 제가 진짜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3살 때 입던 옷을 갑자기 입고 싶어가지고 막 입었는데 입긴 입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앞에 가위로 잘라가려고 완전 화내고 울고 난리치고 옷장 올라가고 싶어서 옷장 올라갔다가 여기 찢어지고 저 얼굴에 흉터가 3개나 있어요 말을 안 들었나 봐 유치원 쉬는 시간이었는데 안 들어간다고 논다고 꼬장 부리다가 여기 찢어지고 또 간식 시간에 테이블 위에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찢어지고 어릴 때 기어다니다가 여기 찢어지고 말이 안 들었어요 오빠 윙크 네 고맙습니다 우빈이 말 잘 들었대 근데 저는 그래서 진짜 누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것보다 누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엄마랑 아빠가 약간 혼내려고 하면은 웃긴 표정을 지어가지고 못 혼내게 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아기니까 귀여운데 누나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누나한테 혼날 때가 좋았다 누나한테 혼날 때가 좋았다 그대의 손으로 그대의 손으로 그대의 손으로 그대의 손으로 유미나스 멤버들 중에 스윗시만 호주 발음을 좋아하죠? 아뇨? 저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 주인공 오빠 머리를 따 나 머리를 따고 싶어요 머리 땋는 건 몰라 배웠는데 몰라 3개를 일단 갈라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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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기억났어 갑자기 내가 결혼하실까요? 아니요! 동생 말 잘 듣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동생이 정신을 차려야지. Please make hot. 동생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생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생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너 스티븐이랑 결혼했다고요? 난 스티븐이랑 결혼한 줄 몰랐는데? 수일이도 이제 정신 차려서 말 잘 듣냐고요? 누나 말은 잘 듣지? 근데 어릴 때 진짜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저 그래서 누나한테 까불지를 못했어요. 누나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누나가 제일 무서웠어요. 누나가 저 막 누나랑 맨날 격투기하고 놀았거든요. 누나랑 격투기하고 노는데 말이 격투기지 그냥 나만 맞아. 근데 재밌었어. 우빈 나 노래 추천 좀. 전시일이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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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진짜 많이 혼났어요. 샘들한테도 혼나고. 학교 샘들한테도 혼나고. 누나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아빠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학원가서도 혼나고 맨날 혼나는 많이 혼났네 혼내도 되냐고요? 왜요? 혼낼 명목이 없잖아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플리즈 한번 틀어보지 라스트 크리스마스 I gave you my I gave you my 라스트 크리스마스 I gave you my heart 라스트 이게 뭐야 달려라 방탄에 우빈이랑 안 껴줬다고? 우빈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요 바다다다 next day your daddy 왜? your hair is so long and pretty I want to give you a pet 우리의 웬일 파티에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뭐였지? 이 노래를 그래서 이게 자꾸 카디비 님이 한 버전이 자꾸 생뚱났어요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et in my heart But the very nice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end me the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오빈이 아니라고요 저 수일이라고요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성탄절이란 말 되게 귀엽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성탄절이란 말 되게 귀엽다 성탄절 성탄절 민박사 Can I be your dog? 네 아 아니 루민이 크리스마스에 뭐 올라올지 스포도 안해줬는데 뇌피셜 너무 짱인거 아니야? Where are you? I'm in company 아니 손 좀 보여달라고요? 그럴 거 없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를 만난다 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으시겠다 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으시겠다 아 아 어이없어 아 배신자야 배신자 아 아 아 아 귀걸이 귀걸이 바꿔야 되긴 하는데 네 루민이는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된다 루민이 루민이 남자친구 모르겠다 내는 모르겠다 아 아 아 그러면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하기에요? 에? 이렇게 당연하게 당연하게 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건 맞냐고 말을 해봐 그건 맞네 너 말이 없네 나 왜 안 돼? 진짜 어이없어 일단 나눠서 우빈이한테 말 안 할 거냐고 저 끝나자마자 우빈이한테 말할 거예요 우빈이 법을 잘 보세요 우빈이 극대노 갑니다 통역 이게 멤버들을 잘 들리는 거예요? 멤버들은 누구야? 내가 생각하는... 멤버들은... 멤버들 모두 잘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뭐가 돼? 우빈이 되게 계획적이다 남자친구 만들어도 된다 그러나 남자친구까지 우빈이를 만들어라 똑똑한데? 남친도 루미니 만들면 됨 될 수 있을까? 남자친구가 루미니가 루미니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싫어하나 안하면 다행이다 그걸 어떻게 좋아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여러분 엄청 웃긴 웃긴 코멘트 봤어요 타 조 똥 거꾸로 말해 타 조 똥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귀여워 아 당했다 아 웃겨 아 당했어 암살시도 대박이다 말할 뻔했어 아 웃겨 아 한참 음과 얘기가 재밌을 나이기네 아 한참 음과 얘기가 재밌을 나이기네 어쨌든 넌할 엔Super 극의 애기야 아 아 괜찮 haven't you? 응과 얘기 너무 웃기잖아 응과 얘기 너무 웃겨 응과 얘기 너무 웃겨 목에 딸기 있냐고요? 딸기 없는데? 목에 딸기가 없어. 밥 먹고 있었어. 미안! 미안, 루윤희. 밤을 좀 늦게 먹네. 밤 속에서 우리 둘이서 현명도. 목 간지러워요. 제가 요즘 막 잘 때도 몸이 간지러운데 알고 봤더니 탄수화물 부족이래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지 않나? 응가군이라뇨. 응가입니다. 응가입니다. 중국어로 말해? 중국어로 말해? 너는 루윤희 좋아해? 응! 컬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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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탄수화물 부족인데 왜 너가 굶어? 곧 시험인데 떨려요? 시험 별거 없습니다. 쳐버리세요. 오늘의 엠비 타임? 어떤 질문이 있나요? 오빠 복근 있어요? 네,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있긴 할 거예요. 탐산음료 먹으면 먹어도 되냐고? 탐산음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전 제로 콜라가 제일 맛있어요. 아니, 있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조금 깊숙이 조금 안쪽에 있는 건지 있긴 있어요. 없으면 못 써있지, 이렇게. 복근 쉐딩, 깜짝이야. 우아이의 우빈이다. 왜 여기? 응? 아, 사람인 줄 알았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우빈입니다. 계속 내 이름이 그리던데? 맞아요. 아, 너가 루미니 남자친구 있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내가? 응. 너가 루미니 남자친구 만들고 남자친구까지 루미니로 만들려고 했다는데. 아, 맞아. 그건 그렇지. 근데 지금 기간은 안 돼. 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끈끈한 사이인 거 아시죠? 같이 보내야지. 같이 보내야지, 무슨 소리. 어? 이 분 보이지? 이 분이 자기 남자친구 있는데,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래. 라고 내가 말하고 있네. 이 분? 응. 어, 이 분이. 저분, 저분이 그랬어. 되게 무섭다.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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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같이 있어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적반하장 짱이라니까, 루미니. 왜? 있으면 안 돼? 라고. 그래서 지금 다수의 루미니를 상대하느라 나 지금 쥐고 있었어. 무슨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야. 그거야. 조금 킹바드라슈. 거기서 또 우리랑 같이 묶으면서. 신기하네. 싸울래요래. 싸우자. 피부려. 이제 꼭 크리스마스인데, 오빠는 어떻게 보내준다. 케이크 먹을까요? 케이크? 지금? 아니요. 아, 크리스마스에? 응. 있으면 먹을라구? 작은 케이크 먹고 싶다. 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우빈이 한 대만 때려달라. 형이랑 나랑 똑같은 말 안 했어? 아니요. 어디 유치원 했냐고. 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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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랑 왜 이렇게 잘생겼니? 몰라요? 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왜 너희 둘이지? 너희 둘. 지금 얼굴 안 보이는데. 어디가? 아, 자. 아, 자. 아, 여기 계속 중국어 해달라고 하시는데 중국어 해 주시네. 어?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나도 나이. 만든나? 난생만. 아.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시즌은 안 돼요. 기념일 안 됩니다. 기념일, 공휴일 이런 날 빼고 만드셔도 돼요. 오. 딱 저는 여름 시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여름? 아닌데. 너 여름 너무 낭만 있는데? 어, 나 붙어있기도 싫어. 더워가지고. 여름 낭만 있는데? 낭만은 있지. 근데 붙어있기가 싫잖아. 잘 안 만나게 되지 않을까? 룸민이 그런 성격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 활동을 하자, 어때? 네. 우리 권한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겨울에 컴백을 해야겠네. 겨울에 컴백을 하고 여름에 조금의 컴백이? 어, 그래야지. 아니면 봄에 딱 컴백하고, 여름에 딱 데뷔를 끝나고. 여름을 뚝 끊어야 돼. 뚝 끊어야 돼. 더워질 때 뚝 끊어야 돼. 그냥. 응. 야, 룸민이 우리랑 같이 보내겠지. 그니까. 룸민이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 2투나온 거 아니에요? 2투동안 집에만 있어있다. 뭘 나가려고 그래. 룸민이 그냥 크리스마스 24일날 자서 26일날 일어난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날이잖아. 26일 딱 일어나서 27일에 룸민이 윈터 파티 오면 딱 딱이네. 27일까지 잠들잖아. 24일에 잠들었다. 27일에 눈떠.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룸민이 만나는 느낌. 루이파다. 좋아. 그러면 되네. 우리 진짜 똑똑하다. 그래. 우리 다 같이 24일에 잠들어서 27일에 깨어나자. 좋아. 겨울잠 자자. 빠빠. 그거 자. 그거 자. 우빈이 진짜 요즘 똑똑하네. 맞아. 아니 25일 데이트 아니라 24일날 잠들라니까요. 룸민이 24일날 잠에 들어야 해. 그리고 25일을 휴대폰에서도 보면 안 되는 그런 금지의 날짜. 저 8시 레슨인데 벌써 54분이네. 이 노래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공카에서 보자고. 그래요 좋아요. 많이 많이 써주세요. 오빠 일본어 알아요? 몰라요. 싫어하네. 입술? 빠빠빠빠빠빠. 25일 콘텐츠는 자고 일어나서도 볼 수 있잖아요. 따따따따.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순서기야? 지금 한 체감상 25분인데. 어? 안 돼. 나도 막곡 듣고 싶지만 8시 레슨인걸. 안 가면 또 혼난다. 나 커서도 혼나기 싫다고. 수의 베스트 보이. 예이. 사랑해요. I eat a slice of toast. Eat more. 네. 8시 단체 레슨이에요. 최강상 1시간 채우려면 한 3시간 해야 되나? 시간이 간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루민이. 마지막 포토타임 가질까요? 보고 싶은 포즈가 있으시나요? 루민이? 아니면 그냥. 그냥 할까? 그냥 할까? 보고 싶은 포즈가 있나요? 보고 싶은 포즈가 있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더 쓴 포즈가 있나요? 이만. 나는 다른 포즈가 있나요? 그래도 남은 포즈가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남은 포즈가 있나요? 또한 내 sin을 지어줄게요. 오 안보여 도끼기 루미니 포즈 루미너스? 루미너스 포즈 볼아트 루미너스 가야겠다 노래 끝났어요 안녕 다음에 또 봐 러브유 빠이 안녕 안녕